탓생이 다시마시따 굿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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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간 버티겠네요 아 군량이 너무 없네 에휴 군량이 없어 여강이 14,000원 4,400,000원 2,000원 얘는 또 뭐야? 아 우리 편이구나 갑자기 권한의 권한의 갑시다 예전을 여기 연애를 여시지요 돈이 없는데 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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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을 포위 점령하려면 무창, 남창 무창, 남창만 포위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먹어버리죠 하나 남았는데 뭐 돈 없다고 AI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맨날 가면 없어 동맹하자 그러겠죠 어 사섭 덕분에 그래도 돈이 사섭장 사섭장 바로 진군 바로 진군 바로 진군 형태칸으로 바로 진군 어 되게 끊겼다 끊지 않았죠 깜짝이야 끊길 것 같다는데 한 칸이라 위험한데 이거 뒤에 한 칸 끊기면 난 죽어 나는 죽소야 위험해 위험해 이거 어떻게 가 이게 세 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죽지 말자 죽을 것 같아 이거 여기 평택강에서 채우기 때문에 한 칸으로 가면은 뒤에가 무조건 한 칸이 차요 난 죽는 거야 얘가 세 칸 정도는 해야 쭉 줄어들더라도 괜찮은데 한 칸으로 가면 절대 안 돼 아 근데 병력이 없어가지고 세 칸을 못 가져 이 풍은 충성 몰려놨네 아 권한 점령의 길이 어렵구나 그래도 이제 손책만 잡으면 우리가 조조를 먹어도 되고 유표를 먹어도 되고 유표는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사수업은 뭐 먹어봤자 크게 영향이 없어 여긴 너무 멀어가지고 돌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유표 꿀당을 먹어야지 207년 되기 전에 신현은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조조 이거 하나만 끊고 우리가 유표를 먹는데 원소가 문제 원소가 너무 세져가지고 하복을 다 먹어서 중원이랑 원소를 우리가 무조건 타워 디펜스로 막으면서 유표를 끝장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똥대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신현은 먹어야 돼요 빨리 수춘에서 연합 먹고 여강으로 강화 먹으면 수춘에서 연합 먹으면 강화가 여강이 비잖아 여강에서 시상에서 다서 올라가면 강화는 금방 먹을 것 같아요 상상 6уск 유비처럼 대파계opia가 3칸이 되어야 돼요 3칸이 현ט반 현 uplift 수춘에서 여기가 팽태칵이니까 팽태칵 들어가면서는 조심을 해야지 빨리 가서 우리가 팽태칵을 먹어야지 여기까지는 호림왕이야 팽태칵을 들어가지 말고 점령하는 걸로 합시다 점령하면 조금 낫지 여기도 채워야 되고 여기도 채워야 되니까 음... 남의 공작 유페랑은 안 되고 과개어왕 저런 여성 캐릭터가 있었나요? 네 조조 멸망입니다 지금 근데 원소를 막은 게 신기한 거야 역사에서 내가 봐도 저건 못 막아 지금 여포도 있고 막 C 지금 삼아이도 있고 조운도 있고 미쳤어 얘가 때리면 우리도 죽는데 다행히 지금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마댕이 삼차나 AI가 멍충해서 우리가 팍 죽진 않겠지 근데 위험하죠 원래 이제는 디펜스가 워낙 강하니까 디펜스를 잘하면 되긴 되는데 아 또 메뚜기 여강 남은 풍경... 아 이거 메뚜기 뚜기는 왜 나한테만 오냐 아 씨 메뚜기 메뚜기 뭐야 메뚜기 광릉웅 풍작인데 남의 풍작 아니 메뚜기 뭡니까 메뚜기의 퇴로 몇 번 당하나요 아 돌아버리겠네요 아 돌겠네 진짜 너무한 것 같아 툼툼이 사나야지 그래도 수춘이 제일 좋다 아 수춘이 나쁘지 않아 안풍이 아무도 없나요 안풍이 하나도 안 펴져 있지 기세 약하기 자금을 사기 높이기 기세를 약하기 포상 만에다가 투석차가 있으니까 유립 거난 뭐가 있긴 있다 자꾸 탐색이 되는 거 보니까 한 방에 찾아 봅시다 야 근데 진짜 문관이 제일 중요하다 문관 100 문관 100이 중요하다 거짓말을 안 하네 낭비가 없잖아 투석에서 아 유표가 먹었어 이걸 아 메뚜기 멍청한 유표가 먹었쇼 평태강이 다음 턴에 찾으니까 어차피 본인 쑥 들어가면 돼요 붙었다가 좀 들어가자 아니면 뭘 건설하거나 먹은 다음에 8천 남았네 메뚜기가 뭐가 치워서 8천이 남았네 유재석이 막 먹어치웠네 사면 되지 뭐 풍년인 데서 사고 또 12,000도 주고 소패에도 한 5만 뿌려야 되고 건너비 2만 됐어요 병력이 화개만 6천 근데 이게 자동이 되니까 조금 편안하군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동이 안 됐으면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했어 어 수고를 올려야 되겠네 도가님 큐아 어서 오세요 명령서가 나중 가니까 필요가 없네요 저걸 탐색을 하면 되는데 탐색을 하면 여기 개발 못하니까 유표와 구호를 하 오해 증표 4,4번 셔틀이야 셔틀 됐어 안 됐는데 됐다 호의점정 두 번째 오늘도 오나를 세운 송권 카트 유비 보러 왔습니다 지금 손책이랑 송권이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전략 핵 전략 핵변기 뽀광광 됐어 오늘 육손도 우리한테 있으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왕이 5천 남았고 이거는 이게 돼야 되는데 장복한 거가 그래야 힘을 안 쓰고 먹는데 잠시만 식량이 없나? 후덜덜 만개 남았네 상인 있지 이거 좀 싸다 돈 얼마 남았죠? 6천? 큰일 날뻔 했다 여기 오기 전까지 그러면은 진을 하나 건설 해가지고 소비량을 막고 유비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자 육손이랑 평택한 거 누가 점령할 필요 없지? 이미 다 까졌어요 색깔이 아 사라졌다 5천하고 다 쳐먹으니까 도망갔네 사마니가 한 번만 더 갈게 됐어 장비 사기증진 병사 보충 했으면 됩니다 지금 육손이 3천 밖에 안 갔지만 병력이 소모되면 근데 3천이 맥스라 그렇지 더 이상 안 돼요 그렇겠네 더 이상 안 차겠네 진짜 면뚜기 무서워 중국놈도 면뚜기 중국 면뚜기가 역시 중국산이라 너만 거 같아 장류? 아 장류가 안되네 자 갑니다 화개 화개 주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화개 대기 대답 있으니까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오 쎄다 쎄 대기 대답 뭐하냐 너 관우야 난다라고 이놈아 빨리 이걸 포기해야지 이놈아 난다라 이놈아 장비 고충 난다라 이놈아 연아미 9천 야 조조는 망했는데 여러분 못들어 이거 허창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임성을 빨리 먹고 얍실하게 한번 빨리 먹고 아 여기가 제일 무섭네 아 여기가 제일 무섭네 얘들은 근데 여포 삼아의 조언을 가지고서 안쓰는 저런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분량 12만 분량 12만 삼아보죠 자신감이 아주 넘쳐요 쟤들 없어도 이긴 되는 거야 그치 은관 하이 권한 권한 권웅조광 서역 관승 감시비잔 수고 이놈아 이놈아 흐음 흐음 2군단에는 보자 2군단에는 열쇠무장 4만 3000 잘하고 있고 3군단은 열여덟 무장 3만 잘하고 있네요 음 불 붙었어요 누가 나 글 붙였어 마무천 나온다 어머나 야 쭉 쭉어드는거 봐 소패로 오고있고 아아 주어 공격 공격 보충이 되나 이거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손책 서성 혼란 30% 아 보충이 안될거 같은데 장비는 죽을거 같은데 아 주유가 무서워 책략이 없네 여광에 그래도 병력이 찼으니까 여기라도 출진납시다 동습 대교 소교 양으로 밀어붙인다 아 500 남았어 어 여맹은 된다 은관은 안된다 표성 혼란 실패 장비는 개멸 뭐 어쩔수없어요 불붙어가지고 어 주유관우 단기접전 이건 안되지 이건 주유가 안되지 어어 내가 당하면 기쁘고 이거 사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문관이 못나가 문관이 쎄도 원큐인데 이거는 주유 죽이는거 아니냐 반우가 와 쟤 뭐야 오우 야야야야야 야 이씨 아까 여령기능 1큐에 죽였다 왕 사기만 깎았네 사섭의 사자 지금 대기대덕 됐는데요 잠깐만요 침밀 대기대덕 얼마 남은거야 600 남았어 와이씨 신나게 왜이렇게 센거야 참쳤어 어이 불질르기 하여튼 오나라는 다 불질러 치사하게 착용사망 화타가 치료해줬네 저희들은 불좋아해 관우 불길진화 유비고충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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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는 어떻게 된거야? 장비는 돌아왔나? 장비 돌아왔나? 장비 돌아왔나? 장비 여기 있네 빨리 장비를 저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출진을 시키자 잠시만요 아직 도착을 안했나? 아직 권한도 귀환중이네 아씨 어렵다 여기 어떻게 불을 꺼야되는데 저거 충착을 붙어야되는데 불 끄고 어 성공 합류 성공 대박 나와있는 애는 서성 아 또 나왔어 어 불 지르는거 봐 이게 뭐야 미친거 아니야? 야씨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 불은 뭐야 잠깐만요 이거 미친거 아니야? 아니 아니 불을 쌓아 아 아 어이없다 아 어이없다 이거 주유 아씨 아까 1기터 했을 때 잡았어야 했는데 바로야 전 상태 이상 부여라 이거 걸리면 다 죽어요 여기 다 확인 먹히고 불 붙은 다음에 상태 이상 걸려서 아 아 이거 어디로 돌려야 되나 아 아 땅 하나 남았는데 어렵네 저기 아 되도록이면 좀 편하게 좀 먹고 싶은데 외교로 뭐 먹나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은 출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넓게 퍼져 들어가야 되나? 엄준. 소교. 대교. 여기 있죠? 잠깐만. 짱구를 굴려봅시다. 짱구를 굴려보자고요. 이게 옛날 버전이었으면 마이크로 컨트롤 같은 걸 해가지고 어떻게... 꼬셔가지고... 공성하러다가 빼고 빼고 해서 나오게 한 다음에 때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이렇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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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